2021년 더불어민주당에서 벌어진 돈봉투 전당대회로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가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당내 인사 40여 명에게 현금 9400만 원을 돌렸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녹음파일에는 돈봉투 배포를 모의하고 실제 전달하는 과정이 담겼으며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배포 논의 정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송영길 전당대표나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은 하나같이 혐의를 발뺌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한다는 느낌이라며 오히려 검찰 탓을 했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야당 단합이라며 수사를 막아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부터 시작해서 검찰 수사만 시작되면 하나같이 야당 단합을 앞세우는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도대체 야당이 안 됐으면 어쩔 뻔했나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한 발 더 나가 국면 전환용 기획수사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폰에서 시작된 것을 모를 리 없을 텐데 그렇다면 이재명 전 부총장이 검찰 수사를 기획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재명 전 부총장이 기획수사의 총감독을 맡았다면 이번 사건은 169부작 대하 드라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휴대폰에는 3만 개의 녹음 파일이 있고 비위 혐의로 의심할 만한 파일만 2천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노웅래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노영민 전 비서실장 취업 청탁 의혹 이하경 의원 취업 특혜 의혹 등은 그 서막에 불과합니다. 이정근 판도라의 상자가 활짝 열리게 되면 돈봉투 선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취업 비리 등 더불어민주당의 얼룩진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